2019년 10월 학력평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간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기역과 니은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인지 알아내라 이런 얘기네요. 간세포에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해요.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얘는 분해하는 거니까 물질대사 중에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걔가 바로 글루카곤이라고 불리면서 이 자의 알파세포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해돼서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 이때 산소까지 얘가 머금어서 물질대사를 하게 되죠. 그 물질대사가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세포호흡에 의해서 ATP를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니은의 과정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ATP 형태로 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에너지가 필요로 할 때에 이 니은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인산이 3개였어요. 인산이 고에너지 결합 2개 해서 인산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끊어내는 거죠. 원래 고분자였는데 조금 더 짧은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때도 니은도 분해하는 과정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분해를 통해서 인산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ADP가 되고 에너지는 사용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인슐린에 의해서 촉진된다.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이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작용이죠. 니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맞는 말이죠. 에너지를 내가 사용할 때 생활 속에서 사용하게 된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동화작용이 아니라 분해하는 작용이니까 이화작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죠. 니은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